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예상돼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시적으로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중부 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일기도 영상 보시면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오후 4시를 기해 강원 북부 상간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7시 이후에 충북 내륙과 강원 동해안, 전남 동부와 경상도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메마른 상태니까요.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상 3도, 춘천과 대전 영상 4도, 부산이 영상 8도를 보이며 낮부터 추위는 점차 풀리겠지만 당분과 평량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의 풍랑특보는 7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지만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오늘 밤에 풍랑특보가 다시 발표될 가능성 있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안개 끼는 곳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둥근달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전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가 늦은 오후에 구름 많거나 흐려져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